저는 시험장에서 사실 되게 큰 실수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합격자 영상 찍으러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동여자대학교 방송연의과에 최종 합격한 입팅원 15기 박나연입니다 저는 지하철이 끊어졌다라는 지금 사항을 받았는데요 보통 지하철이 끊어졌다고 하면 아예 운행이 잠깐 중단됐다라고도 많이 생각할 것 같아서 저는 스펙타클하게 아예 지하철이 두 동강이 나서 끊어졌다라고 하는 사항을 표현해봤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사항 안에서 지하철 영무원이 아니라 아예 그냥 비행기 승무원인 사람이고 직장을 가던 중에 그런 사고를 당해서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사항을 표현했습니다 저는 질문 세 가지를 받았는데요 첫 번째는 연기 얼마나 배웠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작품 누가 정해줬냐 그리고 세 번째는 배우가 왜 되고 싶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제 제가 첫 번째 질문에서는 9개월 배웠습니다 라고 답을 했고 두 번째 이 작품 누가 정해줬냐 라고 하는 질문에서는 이제 선생님께서 워낙에 제가 춤이랑 노래를 좋아하니까 그러면 한번 시카고의 빌마라는 역할 해볼래? 라고 하셔서 아 네 좋아요! 하고 이제 하게 됐습니다 라고 답을 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배우가 왜 하고 싶냐 라는 질문에서는 그냥 사람들한테 받는 관심? 시선? 그게 좋아서 배우를 꿈꾸게 된 것 같습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잠깐만 저는 시험장에서 사실 되게 큰 실수를 했어요 제가 이제 의자를 가지고 추는 안무가 있었는데 그걸 하다가 제가 의자에서 굴러떨어진 거예요 넘어지고 한 0.1초? 2초? 정도 멍 이렇게 아무 생각이 안 들어서 좀 이렇게 있었다요? 그랬는데 교수님께서 아 괜찮다고 진짜 괜찮다고 이게 바닥도 미끄럽고 의자가 좀 이상해서 그런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다시 해보자고 그렇게 하셔서 제가 이제 첫 번째는 그렇게 실수를 하고 두 번째 때 이제 제대로 의자 가지고 안무 듣기를 했습니다 이제 동락은 첫 번째로 즉흥 시험을 보잖아요 근데 즉흥 시험을 보기 전에 번호표로 뽑아요 그리고 거기서 뽑힌 번호포대로 이제 바로 연기를 시작하는데 우선 말하거나 움직이거나 이런 연습을 불가능하고 게다가 저는 2번을 뽑았거든요 근데 1번에 뽑힌 친구가 제가 그때 그 당일날에 첫 타임이었는데 바로 주제를 뽑자마자 2분인가 3분 정도 뒤에 바로 들어가서 시험을 봤어요 그리고 저는 그 친구 다음에 바로 받고요 이렇게 바로바로 들어가니까 뭔가 그냥 생각을 빨리빨리 해서 그냥 그거를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 액팅원이라 저한테는 이제 제 2학교죠 제가 12년 동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나왔지만 너무 사람들하고 점도 많이 들고 정말 제 여기 선생님이 다른 선생님보다 더 점될 정도로 정말 다들 사이도 좋았고 많이 배운 것도 있고 저한테는 제 2의 학교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앞에 얘기했던 상황도 있었으니까 진짜 여러분들 혹시나 시험장에 가서 아 막 실수하면 어떡하지? 아 그럼 실수하면 완전 탈락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진짜 안 그러셔도 돼요 정말 그냥 자기가 준비한 거 끝까지 보여주면 되니까 꼭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하고 올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